자 그럼 역시 패널토론으로 이번 세션을 정리해 보도록 하죠. 함께해 주실 분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번 세션의 좌장으로는 돈덕여자대학교 이은성 교수님께서 함께해 주시겠고요. 또 패널분들로는 한국마이스협회 하홍국 사무총장님 그리고 한국pco협회 김희영 부회장님 마이스태프 김태현 대표님 그리고 고양시 청년 마이스 서포터즈 3기 박주영님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요. 자 지금부터는 저희 패널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준비해 주시고요. 좋습니다. 저는 진행을 좌장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동덕여자대학교의 이은성입니다. 이렇게 고향 레스티네이션 위크에 참가를 해서 또 저희가 앞에서 키노스피치 플래너리 세션을 가졌는데요. 바로 이어서 하는 세션이 저희가 세션 1으로 진행하는 것이 인력에 관한 내용입니다. 찬다라나 이사님께서 굉장히 좋은 프레젠테이션을 해주신 것 같아요. 지금 전세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인력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마이산업이 팬데믹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졌고 거기에서의 가장 큰 이슈가 인력의 변화. 아주 물리적으로는 유출이 많아졌다는 것에서 시작을 해서 기술의 변화도 굉장히 많이 생기면서 인력에 대한 어떤 중요성들이 점점 더 점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아주 프레스티칼한 부분까지 다 들어주셔서 굉장히 좋은 프레젠테이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발표해 주신 찬다라나 이사님께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패널은 저희가 네 분을 모셨습니다. 잠깐 소개해드렸습니다만 먼저 하홍국 한국마이스협회 사무총장님이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업에 계신 분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업에 계신 두 분을 모셨는데요. 한국 PC회 부회장님이시면서 이즈핀회 부사장님이심인 김희영 부사장님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회사 이름이 제가 잠깐만요. 제가 회사 이름을 두 개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주신 거는 W그리드로 되어 있네요. 김태현 대표님 그리고 고향 서포터스 출신이면서 지금 취준생이라고 하셨는데 MZ세대의 생각들이나 MZ세대가 보는 어떤 마이스에 대한 인력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기 위해서 이화여자대학교의 박주영님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토론은 먼저 패널 분들이 자신들이 인력에 관련된 생각을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간략하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걸 써머리한 다음에 패널 분들이 또 오늘 발표해 주신 이사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을 간절히 하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사님이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플로어에서 의견이 있으거나 아니면 질문 있으시면 받고 그리고 랩업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조금 시간이 조금 늘어져서요. 패널 분들은 좀 간략하게 또 시간이 남으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처음에는 좀 짧게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먼저 하 총장님께 의견 좀 여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아비네스 이사님께서 정말 좋은 인사이터 깊은 내용들을 주셨고 특히나 이제 어떤 인재 확보 전쟁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저희 업에서 과연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지 좀 그런 부분들도 좀 한번 돌이켜봐야 될 부분들이고 말씀 주신 그 인재관리 프레임워크와 관련된 부분들도 정말 필요한 부분들이 아직까지 좀 구축되어 있지 못한 것 같아서 정말 절실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좀 절실하게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이스 인재는 사실은 정말 아까 EBP도 말씀 주셨지만 정말 어떻게 마이스는 사람 산업이고 정말 마이스 인재는 정말 일상적인 아니면 무료한 그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정말 사람 산업에서 어떻게 보면 사람을 연결하고 비즈니스를 연결하고 공감의 시너지를 내는 이 산업이 우리의 미션입니다. 사실은 정말 어떻게 보면 다이나믹하고 펀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브라이티한 그런 비즈니스에서 어떻게 보면 빠져있는 사람들, 우리 업의 사람들인데 과연 우리 업에 있는 사람들이 전공을 관광이라든지 우리 마이스 쪽을 하신 분들이 과연 이렇게 들어오는 계기인가 한번 보면 사실은 지금 우리 마이스 업계를 대표하시는 분들도 전공이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공학도 계시고 또 인문학 쪽에 계신 분들도 이래서 우리 인재들을 꼭 우리 바운더리에서 찾으려고 하시지 마시고 정말 모든 산업계에 걸쳐져 있는 전문 인재들 이런 분들을 찾아보는 부분들이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메디칼 분야라든지 IT 분야라든지 바이오라든지 글로벌 비즈니스 산업 쪽에서 많은 인재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결국은 그 비즈니스 속에서 마이스의 매력을 느껴서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한 초점을 좀 맞춰서 저희가 좀 봐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특히나 지금은 주최자들과 PCO들과 인재 경쟁이 붙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마이스 인재들은 상당히 능력이 뛰어나더라 하는 걸 검증이 돼가지고 PCO에서 5년 차 이상 경력한 분들을 빼가는 게 지금 큰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어떻게 정말 전쟁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전쟁을 대비하고 있는지 좀 고민이 필요하고요. 저도 이제 NCS 기반으로 해서 지금 기업 활용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보면 소통이라든지 직무 역량이 왔을 때 소통이라든지 아니면 보통 의사소통이라든지 직원들 간의 융합이라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가진 재능을 활용하는 건 정말 만족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장 안 되는 게 뭐냐면 회사의 인사체계, 보상체계, 이런 교육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만족도 거의 제로 수준입니다. 대부분 기업들이 다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정말 어떻게 늘릴 거냐. 앞서 이제 우리 이사님께서 어떻게 보면 인재를 유지하고 그다음에 어떤 인재 인력들의 경험치를 말씀, EX를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어떤 종사원들의 경험을 누가 제일 많이 접하느냐. 기업에서 중간관리자거든요. 사실은. 회사는 좋은데 비즈니스는 너무 좋은데 제 위에 바로 위에 상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도저히 이 회사는 못 있겠어요. 저희 사장님은 너무 좋은데 이런 경우가 대부분 많다고요. 그러면 대표님들이 과연 그 중간층에 있는 허리축에 있는 중간관리자를 얼마나 케어하고 있느냐. 그분들이 회사의 모든 부분들을 다 알리는 분들인데 정말 중간관리자들이 어떻게 정말 새로운 신입이라든지 아니면 주위에 있는 분들과 융화할 수 있는 부분. 이 키맨들인데 중간관리자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정말 중요하고 사실은 우리가 업에서 가장 필요한 인재들이 3년, 5년 차 정도의 경험 차 분들이 제일 중요한데 그 부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문에 이탈된 부분들도 있겠지만 정말 어떤 중요한 그런 계기가 됐던 부분들이고 특히나 이제 조직관리청면에서 우리가 많은 피셔들 그 중에서 조직도상의 전집사업부, 이벤트사업부, 마이스 1, 2팀은 다 있습니다. 인재관리팀에 있는 기업이 몇 개나 있는지 정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인재관리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R&D나 이런 쪽 관련된 조직도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전쟁을 치르고 있지 않아요 전혀. 한국에 있기도. 그리고 그게 정말 문제다. 그래서 전쟁의 시기가 다 왔는데 지금 전쟁인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가장 문제고 또 하나는 이제 핵심 업무에 집중을 하고 정말 디지털화 과정을 통해서 업무 효율화를 지금 사실은 꿈꾸고 케어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앞서 말씀 좀 걱정이 되는 부분 앞서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교육을 시켜려면 도망가버리지 않을까? 디지털화 해가지고 효율화 프레임으로 다 만들어놓으면 플랫폼 만들어놓으면 그걸 빼가지고 도망갈 거 아닌가? 다른 대로? 이런 부분들 우리에 대해서 안 한대는 뭐가 됐냐 이거지.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해야 된다는 건데 정말 그런 부분들에서 좀 필요하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저희가 많이 업계에도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 사실은 PCO들도 주체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말 주체를 해야 되는 건가? 대행은 안 되는 거? 대행은 충분히 전문화질 수 있는 부분들인데 과연 이런 회계문의 속에서도 인재들이 정말 나는 대행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정말 올그나이즈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런 부분들의 미션들도 분명히 기업에서 줄 필요가 있는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말 좀 명확하게 어떤 전략적인 방향도 좀 잡아주신다면 훨씬 더 인재분들이, 기업에 있는 인재분들이 충성도도 높이고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자기의 미래라든지 또 방향성 이런 부분들도 좀 자리 잡아놓지 않을까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어요. 저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총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셔가지고 다음은 김부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PCO부회장이고 이스펜피 김형 부사장입니다. 연사님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에서 실제로는 기업 운영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사실 인사이트 이런 거를 좀 받음과 동시에 인사이트를 받은 만큼 그거에 대한 미션과 부담 이런 게 좀 엄청 커져서 두 가지 감정이 사실 다 교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어쨌든 PCO부회의 입장에서 혹은 실제 기업을 지금 진행하는 사람 입장에서 인재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당사자 이런 관점에서 아마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저희가 PCO부회에서 작년 말에서 올 초에 컨벤션 전문인력 통합관리 시스템 운영 중장기 전략이라는 연구 영역을 낸 적이 있어요. 인재 문제를 좀 현실적으로 진단하고 또 그거에 대한 답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했는데 실제로 이제 그 조사 결과를 보면 저희가 사실 다 아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제 그 조사 결과의 내용이 숫자화되고 이런 걸 보니까 사실 이제 객관에 대한 지표로 보니까 느낌이 좀 남달라서 여러분하고 같이 공유를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중에서 몇 가지만 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현재 컨벤션 인력들, 재직자 중에서의 전문성이라는 질문 카테고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는 응답하신 분들의 거의 대부분이 컨벤션 자격증이나 국제전시 자격증 국제전시 자격증은 좀 많지는 않았는데 컨벤션 자격증이라는 공인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직장 내 재직자에서 상당히 많더라 라는 거고 컴퓨터 활용 능력과 관련한 여러 가지 자격증들이 있는데 한 개 정도 이상은 보유를 하고 있더라. 그다음에 실제로 영어를 잘 쓰는 사람들이 많지만 거기에 25% 정도는 제2외국어까지 가지고 있더라. 이런 게 결국은 어떤 의미냐면 컨벤션 산업에 있어서 PCO나 컨벤션 산업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 업은 전문성을 갖고 있는 전문가의 내지는 고학력, 고수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업무의 특성을 갖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일을 하는 곳이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재미있지는 않은데요. 아까 발표자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근속연수가 미국이었나요? 아까 평균 4.1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의 조사에서는 평균 2년 정도, 평균 2년 이상이고 3회 이상을 이지겠다 이런 결과치가 좀 나왔던 부분이고 그러면 실제로 기업은 구인을 하는 주기가 얼마 정도 되나를 좀 봤더니 짧게는 2, 3개월에 한 번씩 구인 광고를 내고 또 6개월 정도.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직장에 계시는 분들이 이직하는 이유는 뭐냐 주로. 그러니까 당연히 연봉, 또 업무, 업무가 과도하다, 또 불안한 회사의 비전이나 업계의 위상 그러니까 과연 이게 실제로 내가 이 정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업계가 그 정도의 위상을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나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결국 이 얘기는 고학력이나 고능력자를 요구하는 업무에 대비해서 연봉이라든가 서비스 환경이나 근로 환경이 아직 많이 어렵다. 이런 것들을 약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인 것 같은데 발표자들이 말씀하셨던 게 오늘 크게 두 가지 애큐지션하고 리테이션의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이제 약간 좀 거시적으로 문제를 공유를 좀 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애큐지션의 문제가 일단 가장 크죠.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의 인구 절벽이 오늘 아침 이데일리 기사를 봤더니 22년도가 0.78이라고 표준 합계 출산율이 0.78이고 작년에가 0.81인가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한국이 소멸할 거다 이런 아주 비관적인 2006년부터 거의 16년간 OECD 꼴찌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게 오늘 내일의 문제는 아니고 되게 장기적으로 누적된 문제이면서 고용 형태가 최근에 되게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이 산업에서 절대 고용 인구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 이제 옛날에 비해서 과거에 비해서 엄청 떨어진 거는 맞는 거죠. 지금 이제 개인 사업자라든가 유튜브나 이런 다양한 형태의 고용 형태들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절대 고용 인구가 되게 낮다 이런 문제가 있고 한국이 가지고 있는 특성도 있는 것 같다라는 거거든요. 사실 이제 애큐지션을 하기 위해서 기업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절대 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절대 한계가 있는 부분도 사실 있어서 지금 PC협회 같은 경우는 이제 방향을 한 가지 여러 가지 방향 중에 하나를 일정 정도는 이제 아까 우리 마이수협회 하홍충견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기존에 있는 산업 이외에 전혀 다른 산업에 대한 그런 분야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도 받아들여야 된다. 당연히 그래야 될 것 같고요. 그거 이외에도 실제 외국인 종사자 한국 같은 경우는 아직 물론 글로벌 도시이긴 하지만 대부분 한국인 위주로 기업이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종사자를 많이 들여야 된다라고 하고 실제로 저기 2027년인가 그때까지 유학생을 30만 이상을 유치하겠다. 이런 교육부의 학교도 있고 그랬거든요. 외국인 종사자나 내지는 경력 단절 그런 경력이 중간에 단절됐던 이런 분들을 모시고 오는 거라든가 그 다음에 실버 인력 이런 분들을 들어오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수급 창구를 늘려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에 대한 노력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방향성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 부분도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우려하는 부분도 사실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피셔나 컨벤션 업무 자체가 일정 정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부분인데 그 어떤 들어왔을 경우에 또 하나 이제 이런 직원들을 매니징해야 되는 또 다른 업무가 부여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어려움도 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인력들을 받아들일 때 기업은 어떤 수용태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이런 게 상당히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좀 이 얘기를 같이 공감했으면 좋겠는데 결국은 이제 그런 부분들의 수용태세를 갖춰야지 이런 전혀 다른 분야 우리가 지금까지 시도하지 못했던 전혀 다른 분야의 인력들을 수급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게 이제 일정 정도는 소프트랜딩 할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이 들어와서 서로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되는데 그게 사실 좀 되게 고민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리텐션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로 지금 최근 2, 3년에 있어서 각 기업들은 연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은 변화를 하기 위한 노력들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셀러리를 높인다거나 워크라이프 밸런스를 위해서 재택근무를 허용을 한다거나 이런 근무의 유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들을 사실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실제로 업무 성과는 동일하게 돼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지금은 같이 상존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 일을 했던 10을 내려고 했던 일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은 예를 들면 과거에는 한 명 했던 거를 이전에 1.5명을 투입해서 일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어려움도 사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제로 없는 인력들을 무조건 수급하는 거에만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이런 이슈가 있어서 지금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DX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DX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고 그 DX는 그게 이제 두 가지 방향일 것 같은데 하나는 결국은 업무 관리 시스템이라는 거를 디지털화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노력들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기술 기반의 일로 전환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최근에 생성 AI나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석트웨어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기술적으로 잘 업무에 활용을 해서 과거에 실제로 내가 직접 했던 업무를 반도 줄인다거나 60으로 줄인다거나 이렇게 해야지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아직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산업 부분에 있어서 아직 되게 초급 단계로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따가 연사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로 MCI 같은 경우에서는 어떻게 이 부분을 지금 도입을 하고 있는 건지 저희가 좀 벤치마킹해야 되는 해외 사례들 이런 부분들 어느 수준까지 해야 되고 어떤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같이 들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약해서 말하면 사실은 기업의 자체 노력이라는 것도 가장 우선시가 돼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이게 이제 기업이 혼자 그냥 해결할 수 없는 영역에 현재 문제가 많아서 첫 번째는 어쨌든 서비스의 대가 문제라든가 또 공정한 계약 환경의 문제라든가 클라이언트도 사실 똑같이 변해야 되거든요 저희는 계속 이 워크라이프 밸런스가 중요한 사회로 가고 있고 그거에 맞춰서 근무 환경을 맞추려고 하는데 클라이언트는 라이프는 없고 워크만 요구하는 여전히 이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동시에 바뀌면서 인력도 확보할 수 있고 보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기업이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거에 있어서 인력 문제를 상당히 해소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다라는 부분이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문제는 인력의 문제는 산업의 존폐 그러니까 연사님도 말씀하시고 모든 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력의 문제는 산업의 존폐를 가릴 만큼의 크리티컬 이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업 혼자 할 수도 없는 문제고 기업과 학교만이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기업과 학교와 정부 3자가 모두 다 함께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이런 현실적인 답이 뭔지 그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해가지고 금방 끝나실 줄 알았는데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신 거 잘라서 죄송합니다. 김태훈 대표님 현업에서 느끼고 계신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일 잘하는 운영위원을 잘 뽑을 수 있게 도와드리는 마이스태프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W그리드 김태현이라고 합니다. 연사님이 아까 강연하시는 걸 들으면서 일부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성과 맞는 말씀을 해주셔서 좀 기쁜 마음이기도 했지만 어쨌든 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자꾸 저희 직원들에 대한 어떤 EVP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느라고 생각이 좀 왔다 갔다 바빴던 것 같고요. 말씀해 주셨던 좀 거시적이고 전략적인 그런 이야기들 말고 저는 현업에서 저희가 실제 마이스 인재들을 어떻게 더 확보하실 수 있는지 또는 이탈을 방지하실 수 있는지 그런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챌린지라는 부분이 우리 주변에 지금 매우 강하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팬데믹과 관련해서 삶과 일에 대한 여러 가지 기준들이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일의 영역에 있어서는 일의 가치와 일의 조건들이 매우 좀 타이트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의 조건이라고 하면 근로시간, 출퇴근 시간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일의 가치는 연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어떤 나의 가치와 함께 가는 방향성 이런 것들을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IT 업계에서 꽤 오랫동안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이스 업계로 넘어왔는데 마이스 업계 처음으로 와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있어요. 마이스 업계에 계신 분들은 일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나시더라고요. 다른 업계와는 좀 더 다른 느낌으로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서 옆에서 보면서 되게 멋지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결국은 이게 일의 가치적인 측면에 되게 큰 비중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변화하는 이런 챌린지들 때문에 일의 조건에 기준이 높아지면서 일의 조건에 있어서는 약간 좀 마이너스적인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일의 강도가 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 조건의 마이너스와 가치적인 플러스 부분이 상쇄된 어떤 임계점에 다다르신 분들이 이 업계를 이탈하고 계신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바로 이 지점에서 마이스태프라는 서비스를 저희가 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데이터와 플랫폼을 이용해서 마이스 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일하는 시간을 혁신한다. 이거 저희 기업의 미션인데요. 저희는 마이스 업계 계신 분들이 핵심 업무에 집중을 하시고 좀 부가적인 업무들에 대해서는 쉽고 빠르게 진행하실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사를 진행하시면 운영요원이 꼭 필요하시잖아요. 이 운영요원은 행사 참가자들과 접점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행사 경험을 어떻게 가져가냐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주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운영요원 채용 업무는 대부분 회사의 막내들이 수행을 하시죠. 왜 그럴까요? 운영 업무, 이 운영요원 채용 업무가 어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렵지는 않지만 사실 너무 복잡하고 할 일이 많죠. 핵심 업무도 아닌데 또 지원자와의 커뮤니케이션도 너무 많이 발생하고 이 부분에서 너무 많은 에너지와 시간들이 소모가 됩니다. 마이스태프는 그래서 기업 측에 이런 가치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인재들이 핵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을 구축해드립니다. 이 핵심 업무에 집중하실 수 있으면 두 가지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근로시간을 단축하실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업무 만족도를 높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연사님이 말씀해주신 EVP의 관점에서 훨씬 더 좋은 동기부여와 업무 만족도를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조직에 더 오랫동안 체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는 아주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마이스태프는 프리랜서와 운영요원분들에게 또 가치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각자 개인의 역량에 적합한 일을 연결을 시켜드립니다. 개인적인 역량도 다르시지만 원하시는 일의 조건도 다 다르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적시에 많은 정보들을 그분들에게 제공해서 원하시는 일을 연결해서 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더 편하게 일하고 이분들을 일자리로 연결시키고 이런 일들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마이스 업계로 인재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업무들도 하고 있는데요. 전국에 있는 마이스 전문학과와 MOU를 체결해서 교육과정에 직접 관여를 하고 있고 또 마이스 전문가 양성과정을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과정을 통해서 신규 인력들이 좀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마이스태프 안에서 운영위원이 투입돼서 일을 하시게 되면 저희는 그분들의 업무 관련 데이터를 차곡차곡 모으고 있는데요. 이렇게 모아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차후에 마이스 업계로 신규로 진출하시려는 분들을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채용 서비스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 구하기 참 어렵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와서 행복하고 아주 즐겁게 일하는 업무 환경을 구축하시는 것만으로도 또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이스가 그 과정에서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한테 마이스 산업 내에서는 없었던 분야죠. 사실 인력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또 공급하는 그런 업을 새로 개척하신 분이고 굉장히 좋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나중에 시간이 되면 그쪽 업에 대해서 좀 어려운 점이나 앞으로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점이 있으면 나중에 커멘트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면요. 마지막으로 제가 앞서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이와여대의 박주영님입니다. 고향의 마이스 서포터즈의 과정을 했고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로 여러 분야로 자기가 나갈 곳을 지금 찾고 계신 아주 굉장히 엘리트인 분입니다. 그래서 마이스에서 또 경험한 발론티어로서 경험했던 어떤 마이스 산업에 바라는 어떤 인력에 대한 시각 이런 것들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사님께서 발표해 주신 마이스 산업을 위한 인재 확보 그리고 유지 전략을 바탕으로 제가 마이스 산업의 인재 확보에 대한 저의 의견을 간략하게 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연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인재 육성과 유지를 위해서 금전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비금전적인 보상인 워크라이프 밸런스 혹은 웰비잉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셨는데 오늘날의 현대 사회에서는 사실 일과 삶의 밸런스 그리고 균형이 중요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고려해 봤을 때 과연 이제 마이스 산업 특성상 워라벨이나 이런 웰비잉이 보장되기 쉬울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마이스 산업의 종사자들은 계절성과 행사 연속성 여부가 존재하고 이제 다층적인 업무의 특성과 집약성으로 인해서 워라벨 권리를 추구하지 못하는 경향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많은 지원자들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산업의 특성상 어떤 비금전적인 인센티브를 얼만큼 제공할 수 있을지 현실적으로 좀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이제 재택근무의 이제 유연성 도입 전문성 및 경력 개발 기회 등과 같은 인센티브가 마이스 산업 외에도 다른 산업에서도 보장이 된다고 했을 때 과연 이 마이스 산업만이 제공할 수 있는 그 비금전적인 가치가 어떤 것인지 좀 진지하게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현실적으로 앞서 말한 그런 비금전적인 인센티브가 타 산업에 비해 조금 매력적이지가 않다면 금전적인 보상에 저는 조금 더 집중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높은 급여가 물론 인재 육성에 적합한 대응책은 아닐지라도 높은 업무의 강도에 걸맞는 급여 수준은 어느 정도 제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마이스 산업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스킬과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 워크샵, 그리고 세미나, 멘토링 등을 제공해서 잠재 인재들의 성장 육성에 힘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채용 프로세스를 효율화하고 간소화하고 오히려 이제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데 더 높은 비용을 투자해 인재 양성에 포커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효율화된 채용 프로세스는 이제 시간을 절약할 뿐더러 업무를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하고 업무의 다른 측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런 효율적인 채용 프로세스와 성장 기회 제공은 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많은 도시마다 이제 마이스 인재 육성 프로그램이나 서포터즈 활동 등을 진행해서 이론 및 실습 교육, 마이스 행사 운영 활동, 그리고 마이스 업계 취업 매칭 프로그램 등을 제공해서 많은 구직자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고양시 마이스 서포터즈 3기로 9개월간 교육 받으면서 마이스에 대한 직무 교육, 실무진 멘토링, 그리고 고양시를 주제로 한 홍보 마케팅 등 다양한 활동 등을 진행했습니다. 사실 저는 서포터즈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이제 마이스 산업에 대한 정보나 이 업계에 진입을 하게 됐을 때 어떤 일을 하게 될지에 대해 전혀 무지했습니다. 하지만 활동 후에는 이제 컨벤션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한층 더 높일 수 있었고 더불어 이제 마이스 산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교육 프로그램을 전문화시켜서 마이스 산업에 대한 인지도 향상과 인재들의 성장을 지원하여 인재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업계에서 지원자에게 거는 기대와 요구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많은 업계에서 이직률이 높은 이유는 사실 지원자가 기대하는 이 업계나 산업에 대한 인식과 실제로 그 업계에 입사를 했을 때 직면하는 불일치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채용하는 과정에서 투명성은 이제 잠재적 후보자가 자신의 자격과 직무 적합성을 스스로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무 요건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통해서 지원자는 자신의 기술과 경험이 해당 직무에 적합한지 좀 더 판단할 수 있도록 투명한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기대치와 요구사항이 공개적으로 전달이 된다면 지원자는 그 해당 역할과 책임 그리고 그에 수반되는 과제를 좀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는 지원자가 해당 역할에 진정으로 관심을 갖고 준비할 가능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보다 긍정적인 후보자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 조금 더 많은 자격을 갖추고 동기부여를 받은 후보자가 지원하여 직업관에 대한 불일치 혹은 이후의 이직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서는 마이스 산업 업계에서는 적극적으로 채용설명회와 행사를 주최해서 지원자들에게 요구되는 부분들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숙련된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략과 노력들이 필요하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경쟁력 있는 보상, 전문 교육 그리고 투명한 채용 프로세스를 제공하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똑부러지죠? 굉장히 유능한 인재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보기에도 짧은 시간 이야기하는 것만 들어도 굉장히 아 참 좋은 인재구나. 또 저하고 올라오기 전에 잠시 잠깐 얘기를 했는데 미국에서 공부했답니다. 그래서 영어도 굉장히 능숙하게 발표자분하고도 얘기 굉장히 잘하고 아무튼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 인재로 보이는데 저하고 잠깐 얘기했는데 대기업 알아보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마이스 쪽에 안 오시니까 그래서 제가 마이스 쪽에 오세요 하셨는데 이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정말 훌륭하고 관심 많고 굉장히 좋은 인재를 잡을 수 없는 환경에 있다는 것 자체가 저희가 지금 이렇게 앉아서 얘기해야 될 이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 좀 아쉽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하고 좀 그런 기분이 좌장으로서 좀 듭니다. 코멘트를 좀 해주실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thank you for all of those comments and insights. I agree with all of them and it just shows you again coming back to the complexity and challenge I talked about and the ability to adapt as an industry is top of mind for all of us. we must do a much better job at public relations much better at public relations of what MICE is about and what offer that we have as a value proposition as an industry to attract the right type of talent. It was mentioned also about the talent of the past is no longer the same as the talent of today and the future. how do we broaden the mindset of our internal organization to say we need to find different demographics? for example, those that are single mothers or, you know, after pregnancies or the older generation, the demographic has shifted and so must we in terms of who we're targeting. the element of also something I did for 10 years, I've interviewed a thousand people in my career and hired about 200 people from 40 countries. That was 15 years ago. How do we see recruitment? In other words, I was constantly interviewing people even when we didn't have a job. I created a big funnel of potential candidates always knowing that an opportunity will come up. So how do we see the concept of recruitment also must shift because we're thinking with old models. The environment that we're creating has been mentioned as well, you know, in terms of the experience, the well-being. Yes, it's a challenge in our sector indeed because of the type of businesses that we operate, the type of work that we're doing on site. But that doesn't mean to say that it cannot be an environment that triggers an individual to be motivated because of the satisfaction they get from completing the work that they do, which is not the same satisfaction they would get in another industry in the same shape or form. So while there's a challenge, there is always an opportunity, but are we communicating effectively the value and the impact and what that opportunity is bringing to our future employees as well as our existing ones? And the last comment I want to make before there's other questions potentially is the role indeed of managers. The role of managers has always been to try and try and hopefully achieve the success of their direct reports. My mantra always as a leader has been, I will make my staff successful. I will make them successful as much as I can. Why? Because if I do that, and that is my number one priority, then I will be successful. But what skills do I need to do that? I have a global team, but there's only three of them. One is in Santiago. I'm based in Brussels, Belgium. I have a member in Santiago in Chile, and I have two people remotely without an office at all in Spain. And this was pre-pandemic, pre-pandemic. Remote management is also another skill to think about. And by the way, employees typically do not leave a company they leave their managers most often or not based on research. 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 4분입니다. 12시에 오프닝 셀레몬이식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정확히 지켜드려야 될 것 같고 또 모더레이터 해야 될 일이 제일 중요한 일인 것 같은데요. 플로어에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아주 짧은 질문, 짧은 대답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있으실까요? 네, 저보고 시간 관리 잘하라고 질문 안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김대표님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잠깐 아주 짧게 좀 부탁드릴까요? 네, 지금 옆에 계신 부회장님도 디지털화를 통해서 업무 효율화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쉽지 않은 일 같습니다. 디지털화를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기능적으로만 보면 매우 간편하고 편리하게 뭔가를 바꾸는 것 같지만 사실 사람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존에 하던 업무를 그만두고 완전히 새로운 업무의 프로세스에 적응한다는 것 자체는 개인적인 챌린지이기도 하고 또 학습의 시간과 익숙해지기 위한 어떤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데 행사에 막상 돌입하면 그런 과정을 같이 가져가면서 새로운 것들을 시도할 만한 에너지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어느 타이밍에 저희 서비스를 사용하실 수 있게 시도를 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시도할 수 있을까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람의 행동 패턴을 바꾸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는 일이라서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인력의 문제는 사실은 굉장히 다루기 어려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순하게 어떤 사람을 고용하고 또 유지하고 하는 문제에는 사실은 이 산업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속성이나 산업이 가지고 있는 환경의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 어떤 PCO 회사가 굉장히 유명한 회사다. 그래서 삼성이나 현대처럼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회사다. 그러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이스업에 종사하고 싶어하고 또 충분한 급여를 보상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른 어떤 보지나 다른 어떤 웰빙에 관련된 것들도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산업 자체가 삼성이나 현대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보다는 작고 지금 아직 가지고 있는 산업 자체의 규모가 다른 산업에서 작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보상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인력의 문제를 갖게 하는 어떤 아주 기본적인 원인이 아닐까. 물론 좀 더 크게 보면 기후위기라든지 인구 감소라든지 여러 다른 세계적인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는 그런 것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아주 넓은 측면에 또 시각 그리고 또 아주 현실적인 문제들을 제기해 주시고 또 그런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기해 주신 연사 그리고 패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세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저희는 사진촬영으로 오늘 세션 패널토론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잠시 서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정말 많은 이야기들 또 들려주셨는데요. 정면을 잠시 봐주시고요. 네 이번 세션 패널토론으로 풍성하게 더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희는 사진촬영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의 카메라를 봐주시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로 감사 인사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단상 아래 자리로 천천히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